안녕하십니까 야 무수야 너 오는 건 말을 하지 같이 왔잖아 그러면 아 저 용산 잠깐 여기 천자상각 하려고 어차피 같이 가자 그래도 안 왔을 거잖아요 같이 왔지 나도 무수라 한 번 그래야 돼서 그냥 해보고 싶어 살 왜 이렇게 빠졌어요? 뺐어 뺐어 몇 키로 뺐어요? 15키로? 와.. 현역 시절 나오는데요? 골키퍼 한 번 연습이나 해볼까? 골키퍼 시작하냐? 나 형은 찍힙니다 한 명이 찍힙니다 심지어 안 돼? 아 경민 형님 카메라 좀 잠깐 맡겨도 됩니까? 유튜브 하나씩 컨디션 유튜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라비 갔다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차 하죠? 퍼플 여행으로 4박 5일 갔다 오면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팀 에이스 누구야? 우리 만약에 우승한다 몰빵이에요 형? 사다리 아니야? 150, 20, 20, 10, 100 아 무슨 사다리야 풋살 몇 명이서 뛰는 거야 이거? 5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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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장이 형이 카메라 담당하면 되나? 우린 방송을 해야지 저 그거 아시죠? 자선축구대에서 개쩍었던 거 가만히 있자 아무도 못 놓을 것 같은데? 한 번 볼까요? 어 한 번 봐봐 듬직해 스텝 살아있어 어 잠깐만 우리 홍구 너무 소식해 느낌인데 이거? 어? 아 네 네 야 야 야 야 야 너 온 거 진짜 많다 제 채널 도전하대요 아니 저 원래 땀을 좀 많이 흘려요 원래 아 힘들다 다 우리 뼈도 이렇게 다 잘해보여 근데 홍구가 비주얼이 미치긴 했다 하하하하하하 골 못먹혀 할게요 태양식 피지 부리겠습니다 야 준호 준호 딱 저녁 오고 나서 개 까매했었는데 좀 낮았다 너는 근데 여전히 그대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몇 킬로 뺐어? 저 20킬로? 체감상 똑같은데 아니 체감이 20킬로나 빠진 줄 몰랐어 나는 어 완전히 저 모르는 거는 어 아 이쪽은 이제 3일제 군대 갑니다 어 안 다치고 잘했으면 좋겠고 네 홍구 같은 경우는 아까 몸을 좀 많이 풀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스타킹 멤버에서 빠지기로 아 홍구 씨한테 마이크 한 번 넘을게요 여자친구가 혹시 네 있죠 있죠 어떻게 기다려주신다고 하나요? 네 다 홍구 씨를 넘을게요 예 자 홍구 씨는 구기 전문은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오늘 자신 있으신지 골키퍼는 어쨌든 공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아주 많이 맞아 오 갱진 시력이 좋으시다 오늘 제일 만만하게 보는 팀은 누가 있으신지 다 그만 그만한 거 같아요 아 다 그만 그만해서? 도전! 도전? 이렇게 4명 그리고 골키퍼의 몽근 선수 지금 홍구선수는 박수선수는 갑자기 격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저 Zimmer 토하시는거 봐요 지금? 오!! 어어!!! 묵직합니다 묵직 해요 홍구선수가 오늘 살 2005G 채소가 빠지겠는데 이거.. 아깝게 간점 지금 이제 저기밖에 안뛰거든요 사실상 동치가 너무 커서 박수선수 김학수 살짝 지금 보여주 מה 박수선수 박수선수 박 correction 와 역시 박준호 역시 박준호 야 슛 넣은 줄 알겠어요 홍구선수가 세리머니를 너무 신났죠 너무 신났어요 차도선수 올라가야 돼 어 영맨 거의 BBC라인 바르셀로나를 연상케 합니다 보라팀은 이 기세로 한골만 더 넣으면 동점이에요 지금 3분 남은 상황 집중해야되요 사돈 보라팀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돈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대로 골이 안터지면 연장 3분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홍구선수 지금 뒷목보세요 땀이 흥궈납니다 홍구선수 뛰나요? 뛰지는 않고 지금 뒷목에 불맥이 있는데 상당히 먹음직스러워요 복직하네 야홍구선수 하늘 바라보다 왜 하늘 맞죠 아쉽습니다 김민호선수 골 냄새가 납니다 박준호선수 골든풀 가나요 박준호선수 박준호선수 탁 스탭 팀의 승리로 아프리카 보단 유튜브에 비중이 더 크게 두는것 같은데 아프리카 끼고 당신처럼 당신처럼 아프리카 방구 나이스 박준호 선수라는데요 자 1대0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통망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뤄준거 오른쪽으로 다시한번 김학수 자 스타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좁은 공간에서 김학수 준대 곰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스타팀에서 바로 골을 더 집어넣으면서 현재 스코어가 2대0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고기 먹자 어 홍구 선수 토네이도 야 토네이도 드립을 어제받다 홍구 선수 근데 굉장히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숯이나 자 슛 성공 이렇게 해서 스타팀이 무려 3대0으로 붙이기에 들어갑니다 결승전답지 않게 굉장히 싱거운 경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기세를 아예 꺾겠다라는 마인드에요 김학수 역시나 지치지 않는 핫드배드 무게의 심장 슛 아 비브리카 큰 곰 이렇게 되면 5분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스타팀이 구치기 자 김민교 여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여유하니까 오매킹씨가 최근에 딸 여유를 선언 2초 남았구요 8 7 6 5 4 한골 더 이렇게 되면 5대0으로 스타팀의 최종 우승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스타팀은 스타팀은 계속 우승이네요 맨날 우승이네요 그나마 우리가 파티 졌잖아요 보라가 다음 보라팀은 제가 선수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격투기 선수 영미씨에게 또 마이크를 먼저 넘기도록 어 다음 영상은 바로 저번에 영상의عم